캐나다와 미국 국경이 팬데믹으로 폐쇄된 지 무려 16개월이 지났고 미국인들의 캐나다 방문이 여름이 끝나기 전에 그리트 화이트 노스를 통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미국과 진행 중인 재개방 계획에 대한 논의를 언급했으며 8월 중순부터 꼭 필요하지 않은 여행을 위해서도 완전한 백신을 접종한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에 캐나다 입국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백신을 1회 이상 투여받은 성인은 약 67.9%이고 두 번 투여받은 인구는 59.2%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의 대다수가 원한다면 캐나다로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12세 이상 거주자 중 77.7%가 첫 번째 백신을 맞았고 41%는 두 번째 백신까지 완료했습니다. 또한 접종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공중보건 상태가 지속된다면 캐나다는 9월 초까지 모든 국가에서 온 완전한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객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증명서나 백신 여건 같은 국경 재개방의 정확한 날짜와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곧 전 국민이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백신을 확보하게 된다 밝혔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측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캐나다는 계속해서 백신을 매주 받고 있고 이제 몇 주만 더 지나면 캐나다 전 국민이 2차 접종까지 받을 수 있는 회분인 6,600만 회분을 기록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계속해서 확보해왔던 백신 전략이 잘 통하여 이제 곧 누구나 다 편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캐나다 전체 인구는 3,759만 명이며 6,600만 회분은 접종 가능 대상 인구를 놓고 보았을 때 계산한 수치입니다. 캐나다의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이 충분해지면서 캐나다 정부는 개발도상국들의 여유분을 배포할 책임이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시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계획도 자국민에게 피해가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캐나다는 7월 9일 기준 접종 가능 대상자 중 67.9%가 1차 접종을 32%가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2019년에 사람들이 벌고 있는 수입을 바탕으로 캐나다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를 밝혔습니다. 이 데이터는 연령, 성별, 지역별로 분류되었습니다. 정부 기관에 따르면 캐나다 평균 개인 소득은 2019년 5만 1,740달러이며 이 소득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평균 개인 소득은 4만 3,160달러였으며 남성의 경우 평균 개인 소득은 6만 810달러로만 7,000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개인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45세에서 54세 사이이며 남성들은 평균 8만 2,590달러 여성은 5만 6,680달러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소득 연령은 55세에서 64세로 평균 7만 3,490달러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두 번째로 높은 소득계층은 35세에서 44세로 5만 3,540달러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평균 수입이 많은 지역은 알버타 지역으로 2019년 평균 수입은 5만 2,71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에서 번지며 캐나다 정부는 크루즈십 운행을 금지시켰는데요. 캐나다 연방정부가 15일 크루즈십 운행 금지령은 오는 11월 1일에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보 방침은 2022년 2월 28일까지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캐나다가 빠르게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률도 세계에서 수위를 다툴 만큼 가파르게 올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단 크루즈 여행사는 반드시 캐나다 공중보건 지침을 따라야 한다며 2022 시즌부터 캐나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크루즈 관광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크루즈 선박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난해 3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캐나다 그 어떤 항구에도 정박할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 크루즈 관광 산업은 벤쿠버와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크게 발달했는데요. 크루즈 관광 산업으로 촉발된 즉 간접적 경제 활동은 약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2억 불가량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주로 알라스카 크루즈 관광 코스에 벤쿠버와 빅토리아 등의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알라스카 크루즈 관광은 보통 4월 말쯤에 본격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며 10월쯤에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2019년에는 빅토리아에 약 71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 동물보호기구가 최근 스탠리파크에서 사람들을 습격한 코요테 4마리를 결국 안락사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동물보호기구 측은 최근 스탠리파크에서 일어난 일련에 야생동물 습격 사건들의 코요테가 연관되어 있었다며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선택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스탠리파크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20건의 코요테 습격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먹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12일 오전 9시 30분경에 일어난 사건으로 코요테가 두 살베개 아기에게 뛰어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달 초에는 프로스펙트 포인트 피크닉 지역에서 이른 아침에 요가를 하다가 코요테에게 물려 3명이나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요일 오후 EFE 토네이도가 베리의 남쪽 지역을 강타해 다수의 부상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캐나다 환경부는 당초 토네이도로 인해 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지만 제프리먼 베리 시장은 금요일 11명이 다쳤다고 밝혔으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환경청에 따르면 발생한 토네이도는 시속 210km의 바람을 발생시켰으며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거나 쓰러졌고 10채 이상의 지붕이 제거되었습니다. 두 채의 집은 2층이 파괴되기도 했으며 두 대의 차량이 전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리 경찰청은 토네이도 이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전화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베리 씨는 이번 토네이도 피해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씨는 현재 기부를 받을지에 대한 논의 중이며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확보되면 기부에 관한 더 많은 정보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는 재개방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실내외 모임에 대한 제안을 완화했습니다. 7월 16일 현재 야외 모임과 조직적인 공공행사는 100명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실내 모임과 조직적인 행사는 25명까지 허용됩니다. 실내 회의 및 행사 공간은 신체적 거리 제한이 50% 또는 1,000명으로 제한됩니다. 결혼식, 종교 모임, 당례식은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는 실내에서 허용됩니다. 이제 콘서트 장소와 영화관은 실내에서 최대 50%의 수용인원 또는 최대 1,000명의 수용인원을 제공하며 야외에서는 최대 75% 또는 5,000명의 수용인원을 허용합니다. 야외 이벤트 좌석의 경우 적은 인원에 따라 최대 75% 또는 최대 1만 5,000명의 인원이 허용됩니다. 박물관 갤러리, 수족관 동물원, 랜드마크 과학센터, 카지노 및 빙고홀, 유적지, 놀이공원 등과 같은 활동과 레저 장소의 경우 실내에서는 50%, 실외에서는 75%로 제한됩니다. 실내 식당과 실내 체육관도 이번 재개관 계획에 포함됩니다. 지난주 키에런 무허보건 담당 최고 의료 책임자는 온타리오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나갈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조치와 조언을 준수한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는 대부분의 주요 건강 지표들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것을 보았다며 하지만 이 대유 행병은 끝나지 않았으며 델타 변종이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공중보건 조치와 충고를 계속 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월 15일 18세 이상의 79%가 첫 번째 접종을 받았고 59%가 완전히 백신을 맞았습니다.